주경야도 미터 이승이니까 여기다가 미터 이승을 단위 미터 이승은 면적 대의라고 했죠 단위 면적당 힘 단위 면적당 힘 다른 말로 단위 면적당 힘 대신에 무게 단위 면적당 무게 압력이라고 한다 자 다시 봅니다 압력피 킬로그램 포스퍼미터 미터 이승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하나 더 이 면적과 힘은 몇 도? 90도입니다 90도 각도 90도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면적당 이 면적에 걸리는 힘의 각도 몇 도? 90도 90도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수직으로 누르는 거지 수직 그래서 면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우리 뭐라고?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이라고 한다 그럼 단위 뭐 나옵니까? 압력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이승 다른 말로 단위 면적당 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힘이다 그럼 우리는 단위 면적당 힘이 2미터에서 누르는게 크겠어요? 4미터에서 누르는게 크겠어요? 4미터가 물이 많지 이게 크겠지 그럼 여기다가 면적 얼마 집어넣은 거야? 1미터 1미터 갖다 놓고 이 위에서 있는 무게를 다 잰 거예요 이게 뭐야? 압력이다 여기도 1미터 1미터 갖다 놓고 이 위에 있는 물을 다 잰 거야 이걸 뭐라고? 압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책으로 들어가서 3번 압력의 정의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옆에다가 우리 단위를 먼저 쓰는 거야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이승 미터 이승 단위 면적당 힘 면과 힘의 각도는 몇 도? 90도 그걸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필기 시간은 이건 지금 인강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능사 하면서 직강입니다 기능사 하시면서 직강입니다 하면 쓸 시간 처음에 천천히 다 들어야 돼 왜? 여러분들 일하고 오신 분들 제가 보면은 일을 좀 험한 일 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뭐 나사 내고 이걸 나사를 요즘 미싱으로 내는데 뭐 한두 개 힘으로 하고 뭐 손이 상당히 거칩니다 볼편 잡으면 기분이 어때 연필 볼편 잡으면 기분이 이상하대요 왜? 손이 막 떨려 손이 막 떨립니다 너무 힘든 일 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가스 쪽 따겠다 해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야 더 좋죠 뭐가 좋아 더 월급이 많아지는 거지 또 기분 좋으면 제도 좋거나 그러면은 가스 공사에 기능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기능직 들어가는데 필수로 필요한 게 뭐 가스 기능사야 그럼 그거 필요하다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이 한참 일하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한 거 또 하고 또 쓸 때 천천히 쓰는데 여러분들은 오우 좀 빠르다 그럼 어떻게 스톱 누르면 되죠 스톱 눌러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천천히 쓰고 응 잘했어 다시 하고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필기하실 시간 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힘 다른 말로 무게 하나 더 다른 말로 중량 이러고 나오면 자 중량 힘 F 무게 W 중량 G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F, W, G 이러고 외울 필요가 없이 얘를 우리는 다 뭐라 그래 킬로그램의 포스다 다시 얘기해서 킬로그램의 중이라고 한다 중 그 다음 압력 압력은 부호 뭐라고 P라고 씁니다 P 압력의 단위 외우라고 그랬죠 단위 뭐야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이승 압력의 정의 이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기능사는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압력의 정의는 하고 나면 단위 면에 단위 면에 몇 도로 걸려 90도로 걸리는 힘의 크기 압력이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몇 도로 90도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하고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용기나 관등의 벽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즉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력 수직력 거기다 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수직력 수직력 수직으로 90도입니다 수직력의 정도이다 여기서 역은 뭐예요 수직으로 걸리는 힘을 수직력의 정도 크기이다 정도라는 건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대보를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A분의 F 뭐 이런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 옆에다 단위를 쓰세요 킬로그램 퍼센터 미터 있습니다 그럼 미터 있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 및 종류 압력의 단위 및 종류 요건 조금 조금 이따가 요거 먼저 나갈까 조금 이따 봅시다 왜 조금 요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요게 한 문제 나온다고 봅니다 또 외우셔야 돼 근데 지금 우리 외울 거 뭐 압력만 외우면 돼요 온도 보겠습니다 온도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 책 쓸 때는 압력 해가지고 압력을 쭉 만들어야 되는데 강의할 때는 이게 순서가 별로 안 좋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책 쓸 때 저도 책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책 쓸 때는 근데 강의 순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 다 고맙습니다 은